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.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제목은 사랑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요.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으로 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. 사랑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제야 닿은 두 손 놓지 말아요. 곁에 있어요. 내가 지켜줄게요. 사랑아 내 사랑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한없이 지새웠던 밤 이제는 말해요. 두려운 마음 버리고 함께하자고 보고 싶던 나의 말이 들린 건가요? 내 마음을 받아준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해도 될까요? 그대 이제 내 사람이니까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제야 닿은 두 손 놓지 말아요. 곁에 있어요. 내가 지켜줄게요. 사랑아 내 사랑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아 사랑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 약속해요. 우리 약속해요. 서러운 마음 버리고 영원하자고 보고 싶던 나의 말이 들린 건가요 내 마음을 받아준 그대요 사랑한단 말을 이젠 해도 될까요 그대 이젠 내 사람이니까 사랑한단 말이잖아 이제야 다음 두 손 놓지 말아요 곁에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한단 말이잖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아 소중한 내 사랑아 사랑아 여야 사랑아 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